택배 뭐 시킨 거예요? 나네, 나네. 아니, 혁이가 그래도 여기 한번 와봤으니까. 야, 걱정하지 마. 혁아, 네가 몇 년 전에 왔다고, 여기? 13년. 나 해봤다니까, 가만히. 걔도 짓고 다 해봤어, 거기서. 저렇게 걔도 짓는 거야, 지금. 아, 짓는 거야? 저렇게 해서 천으로 이렇게 캠퍼스 천으로 싹 대. 힘을... 이거 만지는 거 아니야, 이거 만지면? 그래? 이거는 만지면 아니야. 확실해. 죄송한데, 몽골 부르세요? 몽골 부르세요? 네, 네, 네. 기억을 못 알아. 나네. 기억을 못 알아. 나네. 야, 신기하다. 근데 그때 왔던 데를 또 온 거 아니야. 정신자는 왜 easier. 나는 여자를 함께 파고 사 nee. 사실 모 Isso에 다 소요가 시간 speakable的话 보라. 야, 그치, 힘을 해놔. 야, 여기서 자고 갔대. 그러네. 그래, 나 여기서 말해. 근데 기억나네. 근데 기억나네. 만난 거야, 둘이? 둘이 만난 거예요? 자, 와랑 문부가 비해 봤으니, 해야돼서 고구도 있으면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허름 타워. 아, 어릴 때네. 어릴 때네. 어린 친구 하나 있었어, 여기에. 아, 그래? 맞아, 맞아. 아, 다 계셨구나. 이따 조금 했습니다. 이럴 때 뭐, 이런 것 같아서 이렇게 오고. 그래, 여기 꼬마 애가 하나 있었어, 4살짜리 애가. 그래서 말 타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었거든, 그때. 야, 10년 전에 와가지고 여기 있었던 때를 또 오는 거 아니야. 손을 돋는다, 진짜. 그러면 어떻게 욕을 하면. 누가 뜯어볼까, 본인이 한번 뜯어보는 걸로. 자, 본인이 뜯어야지. 야, 신기하다, 진짜. 오른손, 오른손. 야, 오른손. 야, 오른손. 이게 왼손잡이라서 한번 뜯어보시겠습니까? 야,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집으로 바로 오는 택배를 혹시 받아보신 적은 있는지. 이렇게 치고싶은 서재. 보면 대단해. 처음 듣는 중. 그들이 잘 다녀오는 차에 대해서 두 번호로 시켜보는 거. 근데 여기 서재 슬픈 위치에게 에서 찍는 게 있어서, 여기 서재 슬픈 위치 그거. 이게, 차에 따라서는 우체국 같은 느낌이지. 그런 이름이 어려워. 근데 방송을 좀 아는데 이걸 꺼낸 다음에 인서트를 따네? 13년 전에 해봐, 13년 전에 해보는 거야 13년 전에 해보는 거야 인서트를 따 깜빡 놀랬어? 진짜 신기하다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저거 어, 그때 찍은 사진인가 보다 야, 보자, 기억이 나려나? 사진이 나오다 아, 얼굴 웃는다, 웃는다 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남편이야? 남편이지 아, 그때 당시에 사진을 갖고 싶으셨나 봐 아, 그치? 남편이 없으시니까 우와 할아버지는 그러면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할아버지는 그러면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이야, 이건 이 사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귀하겠다 좋으시죠? 아... 아... 음... 아, 그치 너무 좋아 너 되게 닮으셨다 잘 모셨다, 진짜 되게 닮으셨어? 너희부터 더 해라 이거야 너무 잘 무서워 아 그러시네 진짜